고흥의 위기 그런데 작년 말로 6만 6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내에 고흥이 없어질 위기라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저 공영민 이러한 고흥의 위기를 고흥을 변화 발전시켜서 이를 타게 해야 되겠다는 절박함 때문에 고흥 군수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기획재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가져올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인구 감소 위기를 겪였던 제주에 가서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제가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흥을 크게 변화 발전시켜 우리 위기의 고흥을 꼭 크게 변화 발전시키겠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고흥을 변화 발전시킬 각오입니다 고흥 군수 선거가 총기군 후보와 2파전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후보님만의 정책의 차별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집권 여당의 고흥 군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명록 전남도지사 후보하고 공통 공약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우선 금산에서 완도 간 연육 연도교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원대전에서 대서장사까지 연도교를 건설하고 해안도로를 건설하는 것 이것도 공동 공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고흥만의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 세 가지 공동 공약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세 가지 공약을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고흥 최대 현안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되돌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지역이나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이 특히 심각한데 이 문제는 저는 우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책 첫 번째로 출산에서 아이 기르고 대학까지 학부모의 부담, 부모의 부담을 확 줄여드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인구 유입을 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제가 그거는 제주에서 직접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은 농수, 축산물이 다 특산물들입니다 이 특산물들을 잘 개발하고 브랜드화하고 특산물화해서 여기서 육처산업안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특히 젊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만의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함으로써 젊은 청년 일자리가 500개 이상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관한 육아 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에서 출산에서 대학까지 다 지원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의 부담 또 아이 낳는 부모들의 부담이 확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출산 준비물 지원 그 다음에 신생아에서부터 2세까지 엄마 도우미 사업, 아기 돌봄이 사업 지원 육아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장난감 대여, 키즈카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도 운영하고 중고등학교 교복 무상 지원이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고웅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대학에 4년간 졸업하도록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게 아마 출산을 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웅부터 완도를 잇는 연도교를 공동공약으로 하셔서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 사업은 사실상 2014년에 이미 도의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우리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김영록 도지사와 같이 공동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우리 고웅군과 완도군 의회가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또 국민들이 포함한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국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조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웅 금산에서 완도의 금당도 약산도 평일도 3개의 섬만 연결하면 이 다리가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웅이나 완도의 중요한 관광 인프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이 아주 섬들을 묶어서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제가 국책사업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고웅적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우선 고웅의 일자리 공경형 일자리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육아에서 아까 아이돌봄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거기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고 보육상담사, 보호자 없는 병동의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청년 일자리가 제가 늘어나야 고웅의 활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웅만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을 해서 청년 일자리 500개 이상을 만들 것입니다 수산 양식 분야에도 고웅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관광활성화 정책을 집중해서 권역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 쪽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고웅우주산업, 드론산업 쪽에서도 이 분야를 육성하게 되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특히 많이 창출하려고 합니다 평생 일만 해오고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은퇴자들 이분들이 이제는 일을 즐길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후를 공평함이 없이 건강하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후보님만의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된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저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게 저의 차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을 이 편, 내 편 없이 국민을 편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게 있습니다 둘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흥에 제가 예산을 나눠주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거 물론 상대 후보도 행정부에서 근무했지만 정부 예산을 직접 이렇게 나눠주는 부처에서 근무했다는 게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민, 더불어민주당 고흥군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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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